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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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하러 왔는가 종가선생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보처럼 바보처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보처럼 바보처럼 한글자막 by 한효정 삼겨정 바보처럼 삼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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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도 그만 가도 그만 환낭의 길은 먼데 춤 참고 아줌마가 한사고 길을 막네 주안상 하나 놓고 마주 앉은 사람아 술이나 다르면서 다르면서 내사름 내사름을 엮어나보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서울이고 호산이고 갈 곳은 있지만은 구수한 사투리가 너무나 저번 같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세운 사람아 과거를 털어놓고 털어놓고 새로운 아침길을 돌아가보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첫reb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금 Fukuda 알lkownik 야 형아 얼굴이 입혀서 사파만 쳐야 해. 형은 어서 얼굴이 입혀서. 지금 이렇게 새끼먹었구만. 가볼게요. 얼굴이 가끔하게 입혀서 가끔하게 입혀서. 남자들도 그냥 복상하게 입혀서. 가끔은 입혀서. 얼마나 예뻐요. 하아지 입혀서. 제가 지금 한 명을 나눠서 우리도 얼마 못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거야? 자, 또 식사해 봐야 돼 아, 이도 그만 네,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 여기가 마르ction은 게 좋은다고 우리가 와봤어, 밖에 갈아야 해, 뭐 나는 그 그 순환이 있는 게 이런 면을ұ땅을 받았다면서 상대! 상대 1.5.5.5.6.5.6.6.7.7.8 5!6.7.7.8 5!7.8.8 5!9.5.7.8 이렇게 시! 쥬아